야, 얘 말 좀 하고 먹으라고 해. 얘가 말이 나와요. 피해고 먹기만 해. 더 많이 먹기 위해서. 옆에 또 쌓았어. 잠깐만, 이게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쌍둥이 빌딩이 되고 있어. 등심 초밥도 좀 해주세요. 사장님, 베이컨도 좀 더 해주세요. 여기 엠가와 좀 더 주세요. 육사시미도 더 주시고요. 네, 육사시미도. 여기 양념새우 좀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지금 그 말을 딱 하려고 그랬잖아. 이야, 정말 대단하다. 와, 나 이건. 어떻게 저렇게. 오마이갓. 저보다 알아듣는 거야, 이거? 와, 잘 먹었다. 어우, 배불데. 아, 마사지. 약간 근데 우리 셋은 약간 따지면 잔발이야. 어, 잔발이고. 너랑 감독님이 거의 뭐. 학급이고, 우린 약간 잔발이. 진짜 무섭더라고요. 무섭게 먹고 났다. 진짜 맛있어. 근데 아마 만드시는 분들 꽤 고생하셨을 거야. 말은 안 했어도. 초과 만드는데 땀을 흘리시고요. 또 올라가. 와. 아, 뭐하는 거예요? 이야. 이야, 저게 뭐. 조만간 김숙 씨 키 정도 되겠는데. 네. 지금 내 키보다 올라간 것 같아. 이따 저녁은 또 뭘 안 먹어요? 점심 먹을 땐 점심에 최선을 다해. 점심 먹을 땐 점심에 최선을 다해. 너 끝난 거야? 3개 더 먹어야 한 50개 달걸? 저는 61 접시. 61 접시. 61? 60 접시요? 우리 6배를 먹은 거야. 정말 대단하다. 60 접시? 두바이 건물인 줄 알았어. 몇 개냐, 이거? 좀 체크하긴 하다. 나 도대체 몇 접시인지 너무 궁금해요. 몇 장 같아? 와, 이거. 배턴 붙었어, 지금. 다시 굳이. 다시 굳이. 다시 굳이. 다시 굳이. 야, 의미. 현주협 패배입니다, 지금. 여기다 많이 올라왔어. 근데 계산상 49 조금 이상하다. 하나 더 먹어야겠다고 50개 먹으면. 마카롱이랑 자네 들어오면. 마카롱이 남아있어. 형 감독 대단하다. 50. 90점 save. 열심히 따라아간다. 1, Nee.